교재 50페이지에 나와있는 쉬운 마이너 오픈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와있는 D마이너 코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번 줄은 자 뮤트가 되죠 다음에 5번 줄 오픈 4번 줄 오픈 3번 줄은 두번째 손가락으로 E블렛 그 다음에 네번째 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렛 첫번째 손가락으로 1번 줄 1플렛 자 이렇게 D마이너 코드 사운드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E마이너 들어갈텐데 E마이너 코드 알아보기 전에 앞서 그 책을 구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 그거 보면 E마이너 코드 보면은 코드표에 4라고 표기가 된게 원래는 숫자 2입니다 두번째 손가락입니다 이게 네번째 손가락이 아니라 두번째 손가락인데 어 이게 디자인 편집하는 과정에 이렇게 오타가 생겼습니다 어 정말 죄송하구요 숫자 4를 2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럼 E마이너 코드 알아보겠습니다 자 6번 줄은 오픈입니다 자 오픈이구요 E마이너 코드의 근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손가락으로 5번 줄 E플렛 세번째 손가락으로 4번 줄 E플렛 그 다음에 3번 줄 오픈 2번 줄 오픈 1번 줄 오픈입니다 이렇게 해서 E마이너 코드 사운드가 되겠구요 마지막으로 A마이너 코드 알아보겠습니다 자 A마이너 코드 6번 줄은 오픈이구요 5번 줄도 오픈입니다 5번 줄이 A마이너 코드의 근음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손가락으로 4번 줄 E플렛 세번째 손가락으로 3번 줄 E플렛 첫번째 손가락은 2번 줄 E플렛 1번 줄은 오픈입니다 이렇게 해서 A마이너 코드 사운드가 되겠구요 이상 쉬운 마이너 오픈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